영종대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실종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인천 해경은 지난 30일 오전 11시 반쯤 월미도 북쪽 해상에서 시신이 떠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. 연안 구조정을 투입해 시신을 수습한 해경은 지문 분석 결과 지난 27일 실종된 35살 A씨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. 인천 해경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